야, 오늘도 관계가 없대 아, 뭔 말소래야?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너희들 관객 보고 연기에? 관객수 신경 쓸 동안 연기 연습이나 더 해! 특히 너 막내 이상은! 저 단장님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공연에 제 가족들이 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좋다 뭐가 그렇게 좋아? 관객 신경 쓰지 말랬지? 진짜 너무 좋다 너 청소하지 마 그래, 어쨌든 야, 이제 공연 들어갈 텐데 내가 연출하고 내가 대본 쓴 거야 정확하게 연기해 원칙대로 연기하자! 관객 입장합니다! 우리 상은이가 나온다잖아유 정말? 아이고, 농약 칠게 산더미인데 뭘 자꾸 보라는겨? 아유, 그래도 기대되네요 그래, 상은이 얼굴 한번 보자 우리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나저나 형무서로 끌려간 우리 동지들은 도대체 언제 나온단 말이오? 상은이는 언제 나오는겨? 곧 나올 겁니다 상태동지! 도대체 독립이 오긴 하는 것이오? 아니, 도대체 상은이 언제 나오는 거요? 정확히 언제야 정확히 말을 해봐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매국노 이상은이가 지금 여기를 오고 있다 하고 있어 이런 쥐새끼 같은 남들 우리 아들 상은이! 우리 아들! 충현동 씨! 이런 독립군놈들 그만하시오, 이상은! 당신도 조игр이냐니요 이상은? 이상은이 누구야? 내 이름은 이제 낙가무라 상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마 우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것들이 나 까무라 나 까무라 나 까무라 나 까무라 이 강력한 힘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졌어 다 니가 쏴. 제가 왜 쏴요? 니가 쏴야 거기 살아. 쏴. 에라이! 팡! 조 동지! 정신 차려있어! 나도 쏴. 분위기 같다. 나 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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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쥐새끼 같은 놈! 뭐야? 이게 뭐야? 왜 어떡해? 저는 대한민국 독립군 소속 저격수 김승혜입니다. 타이밍 적절하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소.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제가 쏜 이 총알 한방에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기쁠 수만 있겠어. 이게 뭐야? 상은이 죽은 겨? 그럼 이제 나오지도 않겠네. 그럼 됐어. 우리가 뭐 저것들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럼 나가서 저녁이나 먹자고 다 이러면 나와. 심장이 뛴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빠! 뭐야 이게? 음악 들어가.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김치 국물 맛. 이건 일장기가 아니라 김치 국물이 되었던 거요. 이 이상은이가 매 끼니를 김치로 때우며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였던 거요. 아니 왜 대본대로 안 하세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얘기해봐. 대한독립 만세. 왜 진작 밝히지 않았어? 뭐? 대한독립 만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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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야야야야. 예 한 번 더. 아, 예. 야, 형님 만세! 가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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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마스. 어쨌든, 이제 독립이 가까워졌어. 일본은 곧, 대망할 것이오. 누구 상헌이 거기 있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독립을 염원한,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날 것이오. 아유, 어디 있는겨?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인다. 어디 있어? 어디 있는겨, 도대체? 아, 어디있다. 여기있다. 그래, 그래, 그래. 남독립을 기원한다며. 독립을 기원한다며. 너 이제 대사 없지? 우리는. 그래? 없으면 가자. 야, 뭐 잘 봤어요? 저 대사 안 끝났어요. 낫던가 좋더맣대. 어디가세요? stad cay었대. 예. 짜증나게하세요. 으왓은